이준구는 평소에 어떻게 양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본인 치조라고 생각하시고 양치를 하시면 돼요. 어떻게 입을 좀 벌릴까요? 아니요, 처음에 저는 앞니부터 시작해요. 앞니부터 해요? 네, 저는 앞니부터 합니다. 돼요. 거의 뭐 창문 땅 요소지인데.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빡 벌려서 여기를. 윗니부터 어금 위쪽. 안 해면 왜 안 해요? 그게 다음에 이제 안이죠. 바깥에 이제 다 했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쪽 안 해. 하고 이쪽 안 해 하고 여기는 막 해요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다시 앞니도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여기는 안 하세요? 잠깐만. 여기 안 해요? 입천장이요? 거기 안 하는데? 입천장도 해야 돼요? 저는 여기도 가끔 하거든요. 간지러가지고 재밌어가지고. 간질간질 하거든요.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? 한 70점 정도 드렸어요. 굉장히 꼼꼼하게 했거든요. 굉장히 꼼꼼하게 했거든요.